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 힐하모닉에서 패셜 이벤트 담당을 하고 있는 김예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클래식 음악을,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저는 재학 당시에 경영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술 경영 쪽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길에 올라섰고 미국에서 확보로 뮤직 비즈니스,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예술 경영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다양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뉴욕 힐하모닉의 판드레이전 주소인 지베논먼트 부서에서 스페셜 이벤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자연속교에서 피아노를 배우다가 피아노 전공을 했었어요.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음대 진학을 목표로 출하오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게 되면서 약간 진로가 조금 변경되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록곡가의 글로벌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대학 진학 후에 한 공부하려는 현대 음악, 클래식 음악 작곡을 하면서 뭔가 아무리 내가 이런 창작자로서 현대 음악곡을 많이 쓴다 해도 뭔가 이런 것들을 연주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회가 있다 해도 우리들끼리 만족을 위해서 뭔가 열리는 연주회들이 대중들 앞에 나서서 연주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스스로 좀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그럼 내가 이제 만순히 청작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공연 기획자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예술과 관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자 예술의 가치를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이렇게 가릴 거 없이 내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다가 해외에서 내가 이런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문화예술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는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정확하게 뮤직비즈니스라는 프로그램을 종봉했어요. 학부 학사 편입으로 이제 뉴욕주에 롱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조용한 부촌마을에 위치한 파이프타운스 컬리지라는 예술대학에서 뮤직비즈니스 학과에 진학하게 됐었었는데요. 뮤직비즈니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과였던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이 학과를 지원하기 전에는 영리, 비영리 이런 개념을 아예 알지도 못했었고 그냥 단순히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이고 뮤직비즈니스라고 하면 뭔가 이런 내가 경영인으로서, 요새 경영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뭔가 뮤직비즈니스 학과는 약간 음악 시장의 퍼스를 좀 가까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었었고 대학교에서는 뮤직비즈니스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해서 배웠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저는 나는 좀 이런 명리 추구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닌 뭔가 개인이나 기관들이 이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판단이 들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때를 계기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제 커리어에 큰 방향성을 갖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학부를 졸업하고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내 3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재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명칭을 받고 이제 국립교양학단에 입사해서 공연 기획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공연 기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대 위, 출연자 등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기획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같이 상주하는 그런 국립 예술단체들과 그 다음에 여러 지역 문화예술 기관들이랑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공연 기획자로서의 자질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첫 직장이었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더 제 커리어에 대해서 방향,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됐었었죠. 뉴욕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석사하고 예술 경영을 공부하면서 물론 원하는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제가 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는 이제 한국의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이런 한국의 문화예술 기관의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또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알아가는 단계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하면서 뭔가 알게 되면서 이제 저 스스로 내가 내 전문성을 더 길러, 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일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뭔가 학문적으로 좀 더 내가 파고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시장 쪽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내가 확실하게 원하는 방향으로써 원하는 방향과 이제 맞는 학교 프로그램을 전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유학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뉴욕대학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학교는 다른 이제 학교와는 조금은 다른 점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이고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이 좀 더 실용적이라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제가 공연예술행정학과를 나왔는데요. 이제 일반 그냥 예술경영 이렇게만 이제 보통 Art Administration이라고 이제 보통 그런 악가들이 많은데 여기는 좀 더 세분하게 나눠서 Performing Art Administration, Visual Art Administration 이렇게 공연예술과 그 다음에 시각예술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연예술 쪽 경영인이 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뉴욕대를 이제 선택하게 됐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학교에서 제가 인턴십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학교 프로그램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두 번 이상의 인턴십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인턴십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휴학을 해서 휴학계를 내서 이제 풀타임으로 뭐 1년 내내 뭐 이런 식으로 인턴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라 하면은 여기는 이제 인턴십이 학점제로서 내가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2, 3회 정도 파트타임으로 나가면서 내가 학업과 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뭔가요 실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실용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있었지만은 학교 외적으로 내가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 업무를 이제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 석사 과정에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었냐 하나는 많이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사 과정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